IV, 정맥주사 적응증 및 주의사항 IV, intravenous injection, 정맥주사 금식 환자나 무의식 환자, 수술 환자 등에게 사용하는 IV 이러한 정맥주사의 적응증과 정맥주사를 주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른 효과가 필요한 응급상황 쇼크나 중독 등의 경우에는 혈관 내로 약물을 투여하여 신속하게 혈액순환을 돕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경구로 약물을 복용할 수 없는 상황 급성 뇌졸중이나 간질 발작 등의 경우에는 정맥주사로 약물을 투여하여 뇌손상을 막거나 발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수액, 영양제, 혈액 등의 공급이 필요한 상황 금식 환자나 무의식 환자, 수술 환자 등은 정맥주사로 수분과 전해질 영양소를 공급받아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혈이 많은 환자나 혈액병을 앓는 환자는 정맥주사를 통해 혈소판, 혈액 등을 공급받아 체내 혈액의 양을 유지하고 신체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약물의 빠른 혈중농도 증가가 필요한 상황 항생제나 항암제와 같은 강력한 약물은 정맥주사로 효과적으로 흡수되어 병원균이나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PCA, Patient Controlled Energy죠? 환자 자가 조절 통증 치료와 같이 약물의 지속적인 혈중농도 유지가 필요한 상황 PCA는 환자가 스스로 통증을 조절하길 원하는 때에 스스로 버튼을 눌러서 통증 치료제를 주입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정맥주사를 이용하여 통증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감도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물을 희석 주입하는 경우 일부 약물은 직접 주입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량의 수액과 섞어서 천천히 주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칼슘이나 칼륨과 같은 전해질은 과다하게 주입하면 심장박동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량씩 희석해서 주입합니다. 진단 목적에 조형제 투여가 필요한 상황 방사성 검사나 MRI 검사와 같은 영상 진단에서는 조형제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정맥주사로 조형제를 투여합니다. 이외에도 피아 조직이나 근육 조직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IV 정맥주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맥주사는 약물의 부작용이 짧은 시간에 발현될 수 있다는 단점과 감염 및 공기 색전증, 에어램볼리즘, 순환계나 호흡기 부작용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약물 및 용량, 대상자, 투여 경로,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하며 약물과 수액주입 속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IV 정맥주사 시 주사를 놓는 부위 역시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손목, 팔, 무릎 등의 근처에 있는 정맥이 사용되며 가능한 한 큰 정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정맥을 선택하면 약물의 흡수와 분포가 빠르고 안정적이고 주입 속도도 조절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정맥주사를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장점이 있는 정맥주사는 또한 단점도 있습니다. 정맥주사의 단점 여러분이 정맥주사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첫 번째, 정맥주사를 이미 주입한 경우 한 번 현료로 주입된 약물은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경우,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구토를 유발시킬 수 있고, 만일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위세척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정맥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했다면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5. Right 정확한 약물, 정확한 용량,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투여 경로, 정확한 투여 시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감염의 가능성 펑처 사이트에 이 물질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기색전증 공기색전증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IV를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에어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정맥주사를 통한 약물 투여 시 부작용은 심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여 권칙과 청결한 기법을 준수하시고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정맥주사는 다양한 약물 치료에 사용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정맥주사에는 감염이나 공기색전증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5. Right 원칙을 준수하고 주입 속도와 부작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맥주사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중요한 간호 기술입니다. 여러분은 정맥주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연습하여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능한 간호사가 정맥주사 주입 부위의 특성 팔, 손, 손목, 다리, 발, 서해부, 목 정맥주사 주입과 관련 손, 손목, 다리, 발, 서해부, 목의 각 부위에 대해 특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IV 사이트 정맥주사 부위 많은 분들이 주사 부위를 선정할 때는 혈관이 튀어나오고 눈에 잘 보이는 정맥주사 부위를 먼저 선정하시는데 신체 특정 부위는 다른 부위보다 정맥주사 주입에 안전한 부위가 있고 위험한 부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맥주사 가능한 부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손등과 전박, 가장 쉽게 찾을 수 있고 통증이 적은 부위입니다. 단, 혈관이 얇아 카테터가 쉽게 막힐 수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해야 합니다. 팔꿈치 안쪽, 혈관이 넓고 두꺼워 카테터가 잘 막히지 않는 부위입니다. 단, 팔을 구부리면 카테터가 빠질 수 있으므로 고정이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상환부, 혈관이 깊고 두꺼운 부위입니다. 단, 신경과 인대가 가까이 있어 통증이 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정맥주사 주입하는 부위를 설명드렸고 손과 팔에 상처나 화상이 있어 정맥주사를 주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부위에서 찾아야 하는데 정맥주사 가능한 부위를 안전한 부위부터 위험한 부위까지 위험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팔, 팔은 가장 일반적인 정맥주사 부위로서 손등이나 팔꿈치 안쪽에 있는 정맥을 사용합니다. 팔꿈치 안쪽에 있는 정중 전환 정맥, 아래팔 중간 정맥으로 키보드 칠 때 책상에 닿는 부위, 미디엔 엔테브레이케 베인은 장기간 주입해야 하는 경우는 피하고 소량의 투약이나 체혈에 좋은 부위입니다. 팔목 안쪽 부분은 정중앙에 위치한 정중 전환 정맥이 있어 혈액순환에 유리하지만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통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환자 이불에 가려져 혈관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경우 각도를 조절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주사를 놓을 때는 테이프로 고정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손, 손목, 손등이나 손바닥에 있는 정맥을 사용합니다. 손바닥은 통증이 심하고 쉽게 파열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피해야 합니다. 손목에서 세 손가락 이내 부위는 손목 신경통의 원인이 되는 캐널 증후군 등의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맥 주사에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 부위는 신경과 혈관이 매우 밀접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와 기술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 다리에 있는 정맥을 사용합니다. 다리는 혈액순환의 흐름이 둔화되는 부위로 정맥류나 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정맥 주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리나 발에 정맥 주사를 하면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리는 움직임이 많아서 침이 빠지거나 혈관이 파혈될 수 있기 때문에 주사 시 꼭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니들의 각도를 낮추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위치와 기술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 발등이나 발바닥에 있는 정맥을 사용하는데 다리와 마찬가지로 혈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바닥은 쉽게 파혈될 수 있고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발등 부분에 있는 정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해부, 이 부위는 혈관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파악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장이나 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목, 목 앞쪽에 있는 견부정맥을 사용합니다. 서해부나 목에 있는 정맥은 혈액이 심장이나 폐로 직접 흐르기 때문에 혈전이나 공기가 혈관에 들어갈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전이 떨어져서 폐로 이동하면 호흡곤란이나 가슴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공기가 혈관에 들어갈 경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위를 사용할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안전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서해부와 마찬가지로 큰 중요한 기관들과 가까이 있어 니들을 넣거나 빼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힐 수 있기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주의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경부에 이상이 있는 환자는 다른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맥주사를 피해야 하는 부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굴절 부위 예를 들어 주정중피정맥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주입시 피하고 소량의 투약이나 체혈에만 사용합니다. 경화된 혈관 경화된 혈관은 피가 잘 흐르지 않아 천자씨 구멍을 뚫기 어렵고 통증이 심함으로 피해야 합니다. 최근 사용 후 합병증이 생긴 혈관 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삽입시 멍이 들거나 침윤 인필트레이션 정맥염 플로바이리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목 안쪽 부위 요골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신경은 손가락과 손바닥의 감각을 담당하는 중요한 신경입니다. 정맥주사 시 이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손목 안쪽 부위에 있는 척책피정맥은 눈에 잘 띄지 않아 삽입이 어렵고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손목 안쪽 부위는 정맥주사 시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방절제술을 받은 쪽에 있는 혈관 림프 부종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대상자가 유방암 치료 중이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받은 쪽 팔에 삽입하는 것을 피합니다. 동정맥루, 동맥, 정맥을 잇는 수술로 정맥으로 들어가야 하는 약물이 동맥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천자전 반드시 환자와 의사와 상담하여 올바른 경로를 확인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정맥주사의 주입 부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확한 부위와 기술적인 요령을 알고 있다면 환자의 안정과 편안한 치료를 위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